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복한 남자, 멋진 남자, 김성일의 성공 시크릿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대륜전밖에 없었던 제가 에토미를 알게 됐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노하우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에토미를 선택했고 이 안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먼저 마음가짐부터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은 스폰서입니까? 파트너입니까? 앞으로 에토미 안에서는 파트너라는 개념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스폰서가 되셔야 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제가 소개할 첫 번째 성공 시크릿은 주인의식을 가져라입니다. 사업을 이제 시작하신 분들도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스폰서가 되셔야 돼요. 파트너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면 이미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고 그 사람 사업 인생이 고달파져요. 저는 제가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한 때하고 그렇지 않은 때하고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요. 사업이 안 됐을 때 힘들었을 때는 남에게 기대는 역할밖에 하지 않았다. 회사가 나 좀 키워줬으면 좋겠고 회사가 성장하는 그 틈새에 내가 성공했으면 좋겠고 스폰서님들이 나에게 진짜 파트너 내려줬으면 좋겠고 어쩌다 능력 있는 일 잘하는 파트너가 생겨서 내가 돈 벌었으면 좋겠고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그때는 아무것도 안 됐다니까 누구도 그걸 책임져주지 않는구나 내 인생을 내가 바꿔야 되는구나 저들이 해냈다면 나도 해낼 수 있겠구나 내가 책임져야 되겠구나 그 주인 의식이 생길 때부터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스폰서님이 몇 분 계시지도 않지만 한 번도 기대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한 번 있었어요 우리 임색 총장님이 예전에 제 파트너였어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그리고 그때 그분을 제가 활동비를 후원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돈 하나도 못 벌고 있을 때 우리 임색 총장님이 이 애토미에서 돈을 제일 잘 벌고 있었어요 우리 스폰서님이고 그래서 힘드니까 전화를 하고 싶더라고 전화를 들어가지고 신호가 가고 우리 총장님이 전화를 딱 받았어요 그냥 안부 인사만 하고요 도와달라는 얘기를 못 했어요 그리고 그냥 전화를 딱 끊고 그 순간 제가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끄럽고 창피한 생각을 내가 앞으로 절대 안 하겠다 다시는 안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한 번도 기대해 본 적이 없고 요구해 본 적도 없고 바란 적도 없어요 그분이 저 보살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주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간절하게 열심히 일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신 분들이 저절로 도와주게 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강의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선택과 집중인데요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갈래길에서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했다면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두 번째 성공식 그릇은 모리비 창조의 어머니다 요즘 주제로 안건으로 삼고 있는 게 자영사업자라는 개념이죠 자영사업자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자본이 투자가 되니까 그 자본은 적은 돈으로 사업 시작할 수 없죠 요즘은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없다고요 근데 성공할 수 있는 확률도 없죠 그런 확실한 아이템을 우리가 구하기도 쉽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이템이라는 게 시장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한 가지 가지고 계속 못 한다고요 얼마나 많이 간판이 지금 바뀌고 있냐고 실제로 그러거든요 민감해 있지 않고 흐름을 타지 못하면 자기가 했던 일만 고집하면 끌긋 망하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이템 그리고 경험이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 많은 걸 하는 게 사업자들이다고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사업자예요 내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가장 답답한 게 여러분이 월급쟁이처럼 일하려고 한다는 거 한 달에 내 생활비가 얼마고 내가 전에는 한 달 일했으면 몇 백만 원 벌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가정생활을 꾸려놨는데 애터미를 하면서도 아직 거기에 젖어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인 새끼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후원 수상가도 받으려면 일정한 기간이 반드시 지나야 돼요 흘러야 돼요 그걸 단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밤낮 없이 일하는 거잖아요 내 생활이 급하면 내가 간절하면 그 시간을 당겨야 되기 때문에 남들보다 몇 배의 일을 하는 거고 그러려다 보니까 밤을 잠도 안 자고 일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대가를 보상받는 거라고 시스템을 만들 때까지는 투자 과정입니다 공감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소득이 어디까지냐고요 3천만 원을 벌겠다면 3천만 원을 버는 과정 그 시스템을 만들 때까지가 투자하는 과정이어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동력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할 거예요 배토미 사업의 완성이 복제라는 건 많은 사업자들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복제를 이루어내고 있는 사업자는 많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스폰서로서 완벽한 복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일에 익숙해질 때까지 상황을 공유하고 동행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실제 현장에선 각자가 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세 번째 성공 시크릿 혼자 하는 건 일이 아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후원에 대한 정의를 바꿨어요 많은 분들은 애토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방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내가 PV를 만들어내 혼자 부지런히 다니면서 제품 전달하고 PV 만들어내고 여기 PV 생겼으면 부지런히 또 여기 매출을 만들어내가지고 PV 만들어내서 많지도 않은 수당 받아가고 있고 방판 일이 아닌데 방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업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이 조건을 만족해서 주는 수당의 이름이 후원 수당입니다 후원 수당 판매 수당이 아니죠 매출 수당이 아니다고 후원 수당 이맥이 좋은 사람들은 절대 같이 안 다녀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누구 같이 달고 다니는 게 창피해 그럴 필요도 없고 자기 혼자 막 그분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절대 성공 못해요 애터미 사업은 후원 사업이고 그들을 안내하고 휴수 동행 손을 잡고 같이 다니면서 내가 경험한 것들을 그들이 상처받지 않고 온전하게 내 옆에서 지켜보면서 배울 수 있게끔 안내하고 그들이 고민하는 걸 상담해 주고 같이 많은 걸 경험하고 그 사람 손잡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게 이 사업의 후원이지 사람 하나 내려주고 자 이 사람 능력이 있으니까 네가 키워봐 이게 사업이냐고 자 이건 방판이지 후원은 뭐예요 누군가 한 명을 애터미 사업자로 만들고 내가 이분을 후원하는 과정 중에서 이분 그룹이 만들어지고 이분이 하나의 독립된 사업자가 되고 스스로 이 사업의 주인공이 되고 누군가 또 다른 사업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고요 자기가 스폰서 역할을 하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컨택하고 후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사람 그런 경험이 쌓여진 사람 그분들은 우리는 독립된 사업자라고 합니다 자 이제 나는 여기에 더 이상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투여하지 않아도 이분이 자기의 일을 스스로 진행을 해나가고 있어요 나는 이 경험을 이쪽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자 이분도 스스로 독립된 사업자가 되고 나와 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후원하기 시작하고 수없이 많은 고객을 만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제품이 전달이 되고 그 과정 속에 PV가 생겨나게 되고 후원의 대가로 받는 게 후원 수당이어야지 오늘 또 애터미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 성공을 원하시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결정하고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믿으십시오 남에게 의지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셔서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쌓이고 쌓인다면 머지않아 여러분이 원했던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의 지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성공자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성일의 성공 시크릿이었습니다